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왕앤칭은 땅굴을 파려면 왕쥬 하나만 갖고는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. 그리고는 새 멤버를 영입하는데 얘 이름은 숭스쥔입니다. 얘도 엄청 재밌는 녀석입니다. 숭스쥔는 왕앤칭보다 5살 어렸는데 어릴 때 도적물에 휩쓸려 다니다가 감옥에서 2년을 썩었답니다. 그리고는 또 나와서 모친이 다니던 타이완 중형기계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. 얘는 공장에서 노동자 일을 했을 때 도라이였답니다. 숭스쥔는 어른이 되어서도 일본 무사를 숭배했는데 맨날 일본도 같은 걸 구해가지고 와! 와! 하고 칼춤을 추었대요. 그리고는 또 일본이 무사도를 따라 했는데 그 표현은 매우 극단적이었죠. 상대방과 결투를 할 때는 눈이 그냥 돌아가며 죽을 때까지 베어버린다. 그리고 너의 명예의 먹치라면 그냥 자기절로 배를 갈라라. 뭐 이런 극단적인 사상이 엄청나게 강했다고 합니다. 아니 이런 거는 어린애들이나 장난으로 좀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푹 빠져있답니다. 왜 어느 정도 빠졌냐면요. 하루는 또 그 일본도를 갖고는 와! 와! 하면 연습합니다. 그날은 더더욱 심취해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걸 보며 지나갑니다. 자, 저 놈아 저거 희한한 놈이네? 하며 잠깐 그를 지켜봤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이미 극도로 흥분한 숭스쥔는 와! 와! 하며 칼춤을 추다가 그 남자를 보고는 그냥 확 베었다고 합니다. 그 남자는 그렇게 멍해서 구경하다가 칼을 맞고 하마트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. 어이가 없죠? 이런 드라마에서도 어이가 없어서 안 쓰는 장면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납니다. 그렇게 중상을 입히고는 경찰에 잡혀갖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답니다. 감옥으로 들어간 숭스쥔는 감옥에서도 맨날 나뭇가지를 들고 와! 와! 하고 생쇼를 하더니 왕앤칭을 보게 됩니다. 이어 그는 야! 이 왕앤칭이야말로 진정한 무사라고 생각하고 매우 숭배하게 되었답니다. 이런 놈들은 한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그냥 환장합니다. 그러니 그 충성을 높게 사서 합류시킨 거였죠. 이어 1988년 3월부터 그들 셋은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. 왕앤칭은 역시 전기충격기로 쥐를 잡고 있었으며 밖의 상황을 잘 살핍니다. 만약 사람이 오면 신호를 보내 땅굴 파는 걸 정지시키죠. 숭스쥔는 땅굴 안에서 흙을 파헤치는 걸 도맡았고 왕쥬는 그 흙을 밖으로 이송합니다. 땅굴 파는 작업시간만 빼고 그들은 매우 조용하게 지냅니다. 맨날 나뭇고챙이를 잡고 칼충을 추던 숭스쥔도 이제는 얌전하게 앉아있습니다. 그렇게 두 달이나 열심히 땅굴을 판 결과 깊이 2미터이고 그 길이가 무려 15미터나 되는 땅굴이 완성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입구를 잘 은폐한 다음에 이 때를 기다리는 거죠. 왕앤칭은 급하지 않았죠. 모든 걸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다음에야 떠나려고 마음먹죠. 그가 더 준비해야 될 거는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. 첫째 조직원을 더 늘려야만 했습니다. 어차피 밖에 도망쳐 나가면 한 배를 탔으니 자기만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게 아닙니까? 이어 그는 수하의 부하들 중에서 9명을 더 선발해서 함께 들러나가려고 마음먹습니다. 다들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들이었고 그 주먹도 쓸만했죠.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얘 이름은 짱더 라고 불렀는데 얘는 숭즈쥼보로 아주 더한 또라입니다. 얘는 18살의 타이웬이 대중기계 공장에 노동자로 들어갑니다. 하지만 해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공장의 부품들을 도둑질하여 밖에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죠. 한 번은 공장 간부가 그것을 딱 목격하고는 야 짱더야 너 인마 그 공장의 부품을 갖다 팔아먹니? 니 인간이가! 하고 한마디 했답니다. 그러자 짱더는 막 달려와서 그냥 뒷샤댁을 하나 날리고는 또 발차기를 막 날렸답니다. 그리고는 그 뒤부터 누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주먹부터 날아갔는데 경찰에서 안 잡냐고요? 7, 80년대에는 주먹 싸움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. 얘는 여자도 가만놔두지 않았답니다. 한 번은 또 심심하고 또 꼴렸는데 한 세파란 신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네 이제 금방 학교를 나온 아주 아리따운 여자였죠. 하지만 또 지주제를 생각하니 어차피 직접 그려도 거절당할 거라는 걸 잘 알게 되자 이 짱더 또라이는 또 현실이 빡쳤답니다. 어차피 내 거 아니면 흠집이라도 내야지. 짱더는 그 여자한테로 조용히 다가갑니다. 네 이때는 점심시간이 금방 끝나고 이 노동자들이 다 한자리에서 수다를 떨었을 때였죠. 짱더는 그 여자 뒤로 살며시 다가가서 금방 바지를 확 벗겼다고 합니다. 그 바지는 벗겨지면서 팬티까지 함께 내려갔고 여자는 깨악 하고 소리 지며 앉았는데 이미 늦었죠. 그 공장의 하이에나들은 이미 볼 거 다 보게 되고 이 침을 꿀꺽 삼키더랍니다. 그 행동은 이 공장에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했답니다. 얘는 이어 여기서 재미를 느끼고는 이 심심하면 다른 여자 동료의 가슴에다 손을 넣어서 브라자를 확 낚아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더 큰 뭐 강강 같은 거는 안하고 그냥 이렇게 사소한 변태짓을 계속 해나갔답니다. 그러다가 1983년 범죄와의 전쟁이 되었죠. 이 위에는 도둑질해도 운수가 안 좋으면 총살 맞았을 때였습니다. 짱더는 지가 잡혀 들어가면 이 10중 8군은 총알을 먹어야 된다는 걸 느끼고는 또 미친 짓을 합니다. 그는 자신이 몸에 폭약을 설치하고 라이터를 들고 막 싸돌아 다닙니다. 니들 잘 들어라! 만약 나를 신고하면 내 혼자는 못 죽는다! 니네는 함께 저 세상으로 갈 거다! 라고 외치며 다녔답니다. 이건 뭐 상돌아이 중의 상상돌아이였죠. 그뿐만이 아니랍니다. 이틀 동안 그렇게 쭉 다니며 겁을 주고는 또 짐을 챙기고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. 그는 산에서 피신하여 2개월 동안 자연인으로 살아갔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었답니다. 이 생활용품도 다 떨어졌고 곧 겨울이 다가오면 이 동굴 안에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답니다. 하지만 바깥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.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. 그는 백지장의 그림을 그렸답니다. 삼각형도 그리고 전방형도 그렸죠. 그리고는 그 가운데다가 바늘로서 이 구멍을 하나 뚝습니다. 이어 가까운 지인을 통해 걔를 보고 외지에 가서 자신이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. 이 지쪽에서는 아주 총명하게 한 것 같아 보였지만 얘가 상상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. 걔 부모들이 과연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? 였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그 부모는 온 하루 그냥 올리보고 내리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. 누가 보냈는지도 몰랐죠. 괜히 또 걱정이 된 노부부는 그 편지를 경찰서에 갔다가 바쳤다고 합니다. 그 암화로 가득한 편지는 경찰들 손에 들어가자 효과는 달랐죠. 경찰들이 그 지도를 자세히 관찰하니 그들이 눈에는 딱 보였죠. 이것은 지도인데 이 위치는 산시성의 한 산속이고 이 바늘자리가 이 녀석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. 이어 경찰들은 즉시 출동하여 짱더를 잡았다고 합니다. 참 재밌는 친구죠. 아니 자신이 힘들게 창작해낸 지도 때문에 경찰들한테 잡히는 꼴이 됐으니까요. 이어 그도 사형 집행유예로 판결받고 하마터면 총알을 먹을 뻔 했답니다. 얘도 운수가 겁나게 좋은 거였습니다. 이 83년도 범죄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. 왕의 칭은 지인은 멀쩡해갖고 왜 무사도 숨지 주인이라 또 이런 변태 상도라이 짱더와 같은 애들을 데리고 다녔을까요? 하긴 뭐 감옥 안에 멀쩡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나요? 이런 놈들 9명을 모아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체력단연입니다. 그들은 한 창고에다가 헬스장을 만들었답니다. 큰 주머니 두 개에다가 이 모래를 가득 넣고 가운데다가 대나무를 끼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팔굽혀기도 하고 그랬대요. 그리고는 왕의 칭이 자신인 무술도 좀 배워줬죠. 체력단련도 해야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 있었습니다. 왕의 칭은 그때까지 운전이 안 됐죠. 나중에 타러 가게 되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배우려고 합니다. 하지만 죄수가 운전을 어떻게 배우냐고요? 얘가 전에 감옥에 도와준 게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엔 좀 나를 도와서 이 운전을 배워달라고 합니다. 감옥 측에서는 그 운전대를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을 잘 알았기에 이 전의 공로를 봐서 배워주게 됩니다. 감옥에서는 제일 큰 트럭을 파견하여 이 간수가 직접 왕앤칭한테 운전을 배워줬다고 합니다. 이 타러 가려는 사람한테 밖에서 돌아다닐 때 도움을 주려고 배워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렇게 또 몇 번 배우자 또 숙련되게 배우게 됩니다.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. 그 어떤 범죄자들도 이렇게까지 예리하지 못했습니다. 이 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상상도 못하는 장면이었죠. 하지만 또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. 그 실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. 왕앤칭은 숭지진과 짱더를 먼저 땅굴 안에 숨어있으라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 입구를 잘 덮어놓고 이 왕앤칭은 그 창고 위에 꿀떡 위에 숨어있습니다. 얘는 여기서 뭘 지켜보는 걸까요? 네, 여왕쭌는 감옥 간수들한테 보고합니다. 보고 왕앤칭과 숭지진 짱더 3명이 안 보입니다. 타러 간 것 같습니다. 뭐? 얼른 가서 사차지 뒤져봐! 이거 엥 하고 그 경보기가 울리고 감옥 안은 그냥 난리 납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걸 왕앤칭을 위해서 잘 관찰하죠. 얘네가 감옥 안에서 다 찾고 이 밖으로 나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?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나면 이쪽 북쪽 창고까지 오냐 다 확인하는 겁니다. 그리고는 3명이서 또 갑자기 나타납니다. 뭐야? 뭔 일 있어? 감옥 간수들은 그들을 보고 그냥 한숨을 내쉽니다. 에이, 그러면 그렇지. 타록해도 다른 놈들이 타록하겠지. 여기서 황제처럼 잘 나가는 네가 왜 타록하겠니? 왕쭈 그 놈아 그 벌을 단단히 줘야겠네. 네, 그리고는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성공하였습니다. 왕앤칭은 이번 실험으로 대충 그냥 자신들한테 주어진 시간과 그 주의사항들을 한 번 체크했습니다.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하죠. 두 번째로 해야 그 평균 시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도망치는 시간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죠. 이번에는 왕앤칭이 혼자서 숨습니다. 그리고는 신고하죠. 보고 왕앤칭이 또 안 보입니다. 뭐? 제대로 찾아본 게 맞니? 또 갑자기 나오면 너 그 다리몽둥이 그냥 뿜질러 버린다, 들어? 라고 말하고는 또 경보가 웽 하고 울립니다. 이번에야말로 시간을 확실하게 체크한 뒤 왕앤칭은 또 나옵니다. 왕앤칭아, 네 어제 곱다곱다 하니까 어째 내 위에서 똥을 싸려고 그러니? 네 조심해라, 들어. 그렇게 두 번째 실험도 끝나고 얘는 또 한 차례 사라집니다. 네, 이제 얘네들 왕앤칭이 사라지는 데 대해서 그냥 반응을 무뎌지게 하기 위해서였죠. 그리고는 그 시간을 좀 더 벌어보자 이거였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그 숨어있는 시간을 많이 더 늘렸답니다. 이 오금을 좀 더 태우고 또 흔들흔들하면 나옵니다. 왕앤칭을 본 간수장은 그냥 또 아주 그냥 별의별 쌍욕을 다 해댑니다. 어이, 간수장씨. 맨날 감옥에 출근해서도 할 일이 없잖아. 요런 스릴 넘치는 게임 좋잖아. 그 스릴 좋아하고 자빠지었네. 내 너를 책임지고 옥살이를 더 시켜줄 거다. 네, 하지만 뭐 금방 나갈 몸인데 그게 신경 쓰이겠나요? 이어 모든 준비를 끝낸 그들은 드디어 탈옥을 합니다. 네, 그 탈옥은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자, 이제!